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1990년 11월 20일 오늘은 범민년 곧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 날입니다. 코리아 역사상 대표적인 남북 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 조직인 범민년이 결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통일운동가들이 핏땀을 흘렸는가를 돌아보니 망감이 교차합니다. 전범국가도 아니고 항일 승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나라가 분단되고 수백만이 죽는 전쟁까지 벌어진 그 한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 땅에 뜻 있는 사람들은 조국통일의 성전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었습니다. 특히 범남 곧 범민년 남측 본부의 빛나는 투쟁 역사와 더불어 범민년의 전설적인 의장이자 상징인 강인함 목사와 그 친근한 범민년 동지인 박창균 목사 김양무 선생의 삶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인함 초대의장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시 종훈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범민년 활동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도 끝내 순절로 조국통일의 재단위에 생명까지 바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인함 의장과 함께 통일운동을 벌인 1990년대 한총년 통일투사들은 지금도 조국통일의 길에서 조금도 구람없이 반통일 세력과 맞서 강관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측의 반통일정부 재판부는 1997년 5월 범민년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중세기적인 마녀사냥 코리아판 메카시 선풍으로 숱한 통일애국 인사들을 구속하고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범민년 남측본부의 의장 권한대행을 비롯 4명의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했으며 9월에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실무자까지 구속기소하는 화쇼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직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했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반통일정부에 맞선 의로운 인사들이 구속됐으니 통일을 바라고 결혜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민년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명목상의 이유는 조국통일 3대 현장을 강령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국통일 3대 현장이란 1972년 7월 4일에 남북의 수뇌부가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과 1980년 10월 10일에 북이 발표한 일민족일국과 이 체제 이 정부의 연방제안 1994년 4월 7일에 북이 발표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서 전혀 이적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남측의 반통일 세력이 동족인 북을 적 또는 주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통일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짓입니다. 세월이 흘러 범인연 시대가 6.15 시대로 바뀌고 조국통일 3대 현장 강령의 범인연 대신 6.15 공동선언 강령의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헌데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의 두 순회가 직접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 강령마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이적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어 남북해외의 온 결회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서 현 정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제로 나서는가는 이처럼 명백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조정하에 벌이고 있는 통일애국 단체 범인연 남측본부에 대한 파쇄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통일애국 인사를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민족의 규탄 속에 선대 반통일 정권이 그러했듯이 비참한 종말을 맡게 해드리라 예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